안녕하십니까 문고기달 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린헬 생존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튜토리얼. 다닐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튜토리얼. 튜토리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데이 1. 그래픽도 나쁘지 않네. 다행히 괜찮으세요? 네! 올라오세요! 아줌마와 같이 살아가는거죠? 말하기 허용. 실잡기 위해 꺼. 아줌마와 같이 살아가는거죠. 그냥 들어가자. 응응. 내가 필요한게. 내 뒷백에 있는거죠. 아줌마 좀 더 자고 싶어요. 아줌마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툴고 있지. 그래 캠프를 찾으세요 일단 요런 길들은 한쪽으로 가야되죠 막히면 도벽 따라가고 그래픽 나쁘지 않은데요 점프 점프 오! 아... 바닥을 지켜놨어요? 네 제이크 음... 이런 상황에 대한 상황이 좀 짙다 음... 근데... 여기 돌아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워.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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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 집중이 저는 Jabohwaka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면? 저기 캠프 자, 자, 우리 자신을 앞둑하지 않게 넌 훌륭한 연결자 누구도 이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너가 음음, 음음, 음음 좋은 일은 제가 한지에 있는 한국사람들이 있어요 Dr. Higgins 발주를 다시 네. OK. I found the tent. Is everything all right? Spacious interior. Luxurious cots. Not all that fancy. Oh. And there's a dirt floor. As long as it doesn't leak, I am fine with it. Soul Trail always delivers. At first glance, it looks like we have everything we might need. Perfecto. It's not a English language, right? Well, that's everything. We're officially settled in. You know what that means, don't you? I remember the agreement, but maybe you should, maybe we should reconsider this. I'm sure it's the best idea for you to visit them alone. You know, I have to do this. It's the only way to make them talk. Oh, don't worry. It'll be alright. Better pick up some wood. Let's have a romantic dinner. Romantic canned beans. Feel... Please. The mouth of the mouth on the mouth is accepted. The mouth of the mouth is called a problem. The mouth of the mouth is called a mouth of the mouth. Okay. With a mouth of the mouth. I was wondering if I was a mouth of the mouth. They have to live medicine. Has something that it was called a mouth? It's a mouth. It's a mouth of the mouth. It's a mouth of the mouth. 이걸 치료를 한다고 와상이로스 때 신기한게 많구나 원주민인가 보다 야바오야카 80개의 부적 중 하나라고 와우 부적이 노트 정책 넘기는거 이쪽 스트레스 성분음식은 분별되어 가지고 자면 되고 또 없나 이제 어? 마태채 마태채가 많네 불필짜리는 보통 이런데가 불필짜리 아닌가 요런 자리가 어 딱 거루특이 있는데 거루특이는 아니지만 송나무이 있고 맞죠 이걸 공채에서 책갈피를 굴모양을 하고 작은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여덟개 나뭇가지 나무를 깨야되겠지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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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수확 제작 제작은 아니고 확장 수확 자금까지로 되나? 아 나뭇까지로 되네 여기 하나 작아. 확장 수확 확장 수확 확장 수확 아니 아니 제거 말고 확장 제작이고요. 확장 제작 눈을 풀어야 되네 이쯤에서 화방 열고 선택 만들기 나뭇까지 엽지 나뭇까지가 필요하네 일반 나뭇까지 다음은 예, 다 두고 다 두고 왠지 안가고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사부야 이거 말고 이게 쉽지 않네 아 공간이 없다고 넣고 불씨 불씨 설마 옛날 방 절패라는가 공책에 나뭇가지 또는 판자 나뭇가지 나뭇가지 또는 판자 잠시만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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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된다! 자, 오케이. 핸드저비. 그 다음에 확장, 사용. 불쏘시개 필요한다. 3동지, 40잎 마른 잎이 필요하다고? 그냥 마른게 아닌데? 어, 여기 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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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니. 여기다. 자, 마른이. 불 옆에 상이 낫겠죠? 완전 늙혔어요. 여기서 확장 사용 어떻게 넣어. 잠시만. 가서 늙지. 와우 오우 뭐죠 뭐죠 뭐죠. 불을 이렇게 한다고? 작은 나뭇가지랑 한 대기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사나서, 여기 더 여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오우, 아프지, 이렇게 이제 자리, helm진흙, 아윤거, 이상한 skorpiontte. 한 sobot한 마이크가 넘길 겁니다. 그런지 저도iberg에 대해 알고는eren.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있는 것들. 달라진다는 것은? 없애들던 지도를 조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주에 대한 정보를 강요합니다. 사랑해 물도 먹어야 되고 이런 바라 너보다 물 안 먹으러 가봐야 돼 모든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 나 혼자 가야 돼 우리 이미 정리를 정렬했지만 그 방법은 그 방법이야 그 방법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들 흘러지는 않냐 그들은 미니테리의 쇼퍼끼리에 그들에게 상관없는 것이다 너의 책을 작성했을 때 미디어에서, 과학자들과 도검하였다 아이씨 이놈이 새끼들 앉아가 말 많네 데이 3 하면 잘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튜토리얼 멍 능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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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졌다 멍 능은데 멍 능은데 멍 능은데 멍 능은데 테이블에 선물이 있습니다 펀 생강물질 여기 테이블에 말이고 어 여긴갑다 시곈가봐 이건 뭐였지 아이고 시계네 올 아아 아아 이게 체력도 체력도 가지고 이런거 그리고 마크로에lement스 스캐너를 확인해보세요 몇일 동안 여기 있었는데 스트레스는 너가 없을거같은데 R1 R1이 확인하는거야 센터는 먹을거 여기 먹을거 천제도 있지 바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없다 못먹어간거 다 찾았는데 세개말고 또 있나 어 어 몸무게르네 어 몸무게르네 엘 엘 미아를 부르라고 아 앗 음성 때문에 안 불러지네 뛰어낸거다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완벽.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뇌의 뇌의 뇌에 일으킬 수 있는 일을 위해 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아직은 찾아봤도?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들은 안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sign. 당신은 그들은 그들은 하나의 그들의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맞춰서 대단계가 나갈 수 있을까? 뭐랄까? 무슨 말이야? 헐크월드. 좋은 헐크월드. 담배입은 회동능력이 있다 잠시만 위치를 내겠죠 여기가 담배입이 있다는거지 80배 부족 이거 아니겠지 북쪽을 이동해서 담배를 타더라고 평소에 좀 모아줘야 돼 열매다 확장 짚기 짚기인데 왜 안되지 이거 어떻게 먹어 야자수를 설마 확장 오 확장 야자나무 야자나무 야자나무인데 야자수에 야자나무가 1개 더 있는데 2개 더 있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야자수는 오 기력이 있구나 아 야자수는 골목이 안되는구나 어 저 위에 2개나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저거 저거 타고 올라가라고 여기로 한번 둘러볼거야 저 가게 되네 어디다 아 아 아 더 명이더 야자수하냐 아 이거 뭐야 익힌 대 너 먹으면 안되 가위로 이따 무슨 버섯인지 이거 먹어 물 먹을 수 있나? 오 좋아 이건 푸른 같다 이거 벗어있다 버섯인데 알 수 없는 버섯이야 야자식구가 따로 있는게 아니구나 안 올라가죠? 이 좌절부터 안되데 안되네 못 올라가는거네 처음부터 합시다 이제 저기 팔 어? 야자? 야자 덮고 썻 대모 많다 합시다 대충 어딘지 봤지? 여기서 돌멩이 같다 그렇지 합장 그냥 돌을 들면 아 그냥 돌 발이 드는구나 수확해야지 작은 돌로 든다 이거지 아 맞다 어이 오 오 오 오 오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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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몸이 어떤지 확인되어 말려달라고 몸을 점검하세요 몸을 점검하세요 몸을 어떻게 점검해 점검 L2R 아 오른손 다쳤구나 왼팔 오브 다되고 여기에 왼팔 상태를 타는거지 미아를 부르라고 왼팔 오른쪽 팔에 상탈 상탈 멍 위아래 모든 걸 다짐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네 멀리나리아 길고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꽃 다짐 오케이 찾아봐 글자 왼팔 어? 배동을 죽은거네 이불 만들었고 공책을 탈괄상 중재를 만들고 가방 확장, 제작, R1 중재 확장 제작, 일단 제작, 제작 말고 제작은 뭐야? R1, 어? 바로 제작할 수 있네 어? 확장, 제작 제대로 3개를 제작해 놓고 그럼 아까 전에 꺼낸 몸 상태를 점검한 후에 R1에, 아니 R1 말고 L2에 이거 일단 배낭 열고 Olive 폴콜폴콜폴콜폴콜폴콜 Her,ớt 헉 괜찮네 음... 상남자 상남자 인자 흠흠흠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몇일에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옵티미스틱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른들은 is on my side away are they opposed I think I think they were divided even before I don't know the Chief wanted to approach the World Health Alliance peacefully but a few other was it a great time какая basically half two 2 factions. Sounds dangerous, Mia. Be careful. I'm not in any danger. Told you, I'm optimistic. Jake. Please come in. Jake. I need you here. Jake, please. Please answer me. Mia? What happened? Mia, speak to me. Mia! Mia! 어떻게 찾아가? What the hell is going on over there? Mia를 찾았어요. 주탈이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찾았다. 밖에서 찾아가게 mín area 핵 총잡기, 다axia- 유수 콩단assed 에소 candore 에소 이렇게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거가, 설마 미안을 구하러 맞겠죠 스토리상 튜토리얼 끝났네 예아 아줌마 튜토리얼 제이크, 저기 뭐야 아줌마 튜토리얼 아줌마 튜토리얼 안당했네 스토리가 좀 있다 헬로우 여러분 여기? 뭔데? 갑자기 섰어 다닐플레이어 다닐플레이어는 뭔데? 아 다닐플레이어는 스토리가 있고 생존에만한 서바이벌이 있고 아 스토리에서 발견하지 못한, 자생 안했던 모르는 것들이 알아보는 것 도전 아 시간제한 미쳤다 일단 멀티는 게임에 합류 이렇게 멀티가 있구나 공개가 있고 친구 공개 친구 모드 스토리 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아니 그래 처음부터 스토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형 미친 지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녔 땡큐 땡큐 아 아 아 아